며칠 뒤에 어디 놀러가자 그 뭐야 커플 티랑 놈이 가족 티랑 같이 공항 가자 아 우리 셋이 입는 거야? 응 진짜 안 맞을 거 같아 며칠 사이 더 컸으니까 귀엽다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을 맡긴 거야 김치 너 같아 자 우리 애기 자 얼굴 빼자 아우 이뻐 입었다 너무 딱 맞는데? 너 너무 이쁘다 너 진짜 인물이 3대야 우리도 이거 다 같이 입는 거야 셋이? 셋이 코? 이거 입고 우리 막 김밥 싸들고 공항 가고 싶어 그래? 귀여워 너무 이쁘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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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여보 응 생각도 못 했어 가족들 옷을 만들고 싶어 혼자 재봉틀 사줘 가르쳐줘 배우러 다닐까? 재봉틀? 로미 집 싸왔는데 어딨어? 저거 텐트같이 오두박같이 생겼어 그런 거 좋겠다 얘 이런 데 좋아해 약간 가리고 좋아해? 아 진짜? 다행이다 짠 로미야 너는 집 만들자 잠깐만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우와 로미 진짜 짱 좋겠다 어 이렇게 세우는 거야 와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로 좋아? 자 됐다 너보자 로미 너의 새로운 집이야 어? 어 들어갔다 로미 여기 들어가 로미 로미 아멘